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말 순천동천이 환경부의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새해에는 국가하천 승격 이후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주도로 순천동천에 대한 명품하천 조성 사업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말 순천만에서 서천 합류 지정까지 동천 13.3km 구간이 환경부의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최종 국가하천 지정고시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동천의 국가하천 지정고시까지 마무리되면 동천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 이관됩니다. 영산강청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하천 동천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2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를 투입해서 하천 정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되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천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도심과 하천을 단절시켜봤던 강변도로의 철거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하천의 폭을 넓히고 재방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실은 여기에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천과 연결된 옥천과 이사천의 정비를 통해 구도시 미론 지역에 친환경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천만 국가하천이 되고 옥천을 그대로 놔둬서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 위에 있는 와령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기본적인 예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는 순천시의 미래형 도시 조성 전략에 동천 국가하천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